미국 S&P500 선물지수는 6일 4294.7로 전율보다 6.1포인트 올랐습니다. 시장 베이시수는 마이너스 48.84로 백오데이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장기체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2년물은 전율보다 2BP 내린 0.22%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기체인 10년물은 1.37%로 전율보다 7BP 떨어졌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유는 전율보다 1.79달러 내린 73.37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감상규모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눈치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전율보다 1.37포인트 오른 16.44를 기록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오르면 주가가 변동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